크히히히 야무치님! 왕건이에요! 왕건이! 그렇지만 호이포이 캡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! 이 몸은 부활님이시다! 오룡! 네! 예전에 남부유치원에 다닐 때 항상 절 못살게 굴던 오룡이에요 야무치님! 오룡은 여자 선생님의 속옷을 훔치다가 유치원에서 쫓겨난 엉큼한 녀석이에요! 여자만 밝히고 너같은은 딱 질색이야! 야무치님! 저런 녀석은 곰줄을 내주세요! 야무치님! 야무치님! 네! 파리채로 변신! 에잇! 날 못살게 굴았던 벌이다!